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Bad Fathers 사건 가지고 OX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에 조금이라도 더 대비가 되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은 하고 계실 거예요 Bad Fathers 사건, Bad Fathers 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죠 양육비 안 준 사람들 근데 양육비를 안 줬느냐가 문제된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양육비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라고 했을 때 그 신상 정보 공개가 과연 명예훼손죄가 안 되게 만들 그럴만한 사정일 것이냐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느냐 이런 점들을 우리 살펴본 그런 판결이었어요 정보통신만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됐는데 거기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지 않는 즉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실 공개 기억나시죠? 아직 양육비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돼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공익성을 인정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판결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조금 나올 만한 내용들을 한번 뽑아서 OX로 만들어봤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만법상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출판물 명예훼손죄와는 다른 별개의 범죄로써 비방할 목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이 비방할 목적에 관해서 정보통신만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만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출판물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구조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방할 목적의 해석도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공익이랑 비방할 목적은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반대해선데 그럼 공익성이 있다 그러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별개의 범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하면 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 이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얘기하죠 그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의 경우 정보통신만법상의 명예선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상당함으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 배드파더스 뭐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걸려들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는요 그 목적이 어느 정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런 다른 관점들을 넣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명예선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310조에 따라서 외복성이 조각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많았으니까 이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행위에 아니고요 명예선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유혹성조각 사유도 따로 없다 라고 판단받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 뭘로 정리해 봤어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죠?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건처럼 공부해서 어떤 시사적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수험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해볼 거니까 이 컨텐츠를 자꾸 보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차피 유튜브 쇼츄도 보고 보고 있을 거잖아요 말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고 있을 걸 알아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볼 바에야 그냥 이런 거 심심풀이 땅콩처럼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태도로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